우리는 모두 모자란 신이다. 서로 또 모자란 부분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. 이 사람은 이래서 모자라고, 저런 사람은 저래서 모자라고. 또 자기 모자란 것만 한탄하고 있으면 안 된다. 남은 낫던데요, 그러지 마라. 남도 남대로 또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. 더자덜짐이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살도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각자대로 모자라요. 그래서 보면 모자란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고 더 우울해져요. 서로 잘난 척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나보다 잘나는데 나만 모자란 줄 알고 서로 인스타에 서로 각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최고의 사진 올리잖아요. 그거 보고 서로 다 충격받죠. 쟤는 저렇게 좋은 데만 다니는구나. 저렇게 호화롭게 사는구나. 럭셔리하게 사는구나. 나는 하면서 자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진 올려놓고 또 자기도 충격받고 서로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재미있지 않나요? 이런 거예요. 우리는 어느 방향에서 조금씩 다 모자라다. 어느 방향에서건 모자란 구석들이 많이 있다. 서로 조금씩 다르다. 영향이 다르다. 이쪽이 좀 덜 모자라면 이쪽에서 좀 더 모자라고. 너무 그러지 말자. 서로 뭐 그런 걸로 지적하고 그러지 말자.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다. 라고 서로 먼저 선언하자. 여러분 남들 좀 못난 거 봐도 그럴 수 있어. 하고 시작합시다. 내 거는 잘 그럴 수 있다고 잘 얘기하는데 남한테는 잘 얘기 안 해주잖아요. 남이 먼 일하다가 실수하면 저런 모자란 일을 자기가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. 하에야 같은 마음으로 이해합니다. 자기 실수는. 남의 거는요. 절대 이해 안 해요. 흠잡아서 깔려고 하지. 그것만 바꿔도 보살 보살입니다. 고집만 안 해도 보살이에요. 지금부터 이거 수련이에요. 여러분 보살 또 수련하러 오신 거죠. 수련이에요. 그럴 수 있어. 이거 그럴 수 수련. 그럴 수 수행. 그럴 수 있어. 이거부터 오늘 수행해 보세요. 집에 가족이나 친지들한테. 수행. 그럴 수 있어. 내가 잘못할 때는 오히려 냉정하게 양심분석. 남이 잘못할 때는 그럴 수 있어. 이 정도 되면 제일 좋은데 양심분석이 당장 습관화되어 있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. 먼저 하고 시작하고. 남한테도 그럴 수 있어. 하고 시작하자고요. 대신에 나에게는 그럴 수 있어. 하더라도 양심분석을 꼭 해주세요. 그냥 그러고 넘어가지 마시라고.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한테는 꼭 양심분석하는데 자기 거는 그럴 수 있어거든요. 이걸 좀 뒤집어 보자. 좀 마음을. 정법은 아닌데 방편으로 먼저. 남한테도 그럴 수 있어. 먼저 해보자. 그리고 혹시 나도 나의 못난 점 때문에 자책이 온다면 그럴 수 있어라고 해주자. 지적부터 하지 말고. 나에게도 지적 많이 하잖아요. 우리가. 자신한테도 지적부터 하지 말고. 그럴 수 있어라고 해주자.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죠. 그럴 수 있어. 수행. 그럴 수 있어. 하고 양심분석합시다. 남이건 나건. 남한텐 좀 더 그럴 수 있어. 해주려고 더 노력합시다. 나한테도 나의 못난 점 너무 후벼파지 말고. 그럴 수 있어. 해줍시다. 기분 좀 풀어준 다음에 양심분석해 줍시다. 그쵸? 해준 다음에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양심분석을. 나건 남이건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해줍시다. 보살 아닙니까? 이러면 보살 아닙니까? 나건 도와주려는 parent industry. 민지어는 마음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감사함입니다. 나건 가사 아닙니까? 나건 가사 아닙니다. 나건 가사 아닙니다.